안녕하세요 시대의 에듀 시대책입니다 일본어 한자를 외우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시대책에서는 일본어 한자 암기 박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표로 2권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어 한자 암기 박사 시리즈의 베스트셀러 교재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한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540쪽입니다 교재는 1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중상급 한자 1110자를 완벽 마스터하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었는데요 같은 어원으로 연결된 한자를 삼박자로 묶어서 배움으로써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한자의 훈독과 음독, 자주 쓰는 단어를 함께 익히며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에디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어 한자 암기 훈련 영상을 통해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며 공부가 가능하고요 시대고시 기획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원어민 mp3 파일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대고시의 일본어 한자 암기 박사로 확실한 습득을 이루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